경기도 평택에서 4월 10일 총선 출마 예정자의 선거벽보가 불에 타서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어젯밤 7시 30분쯤 평택시 안중읍에 있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총선 예비후보 A씨의 사무실이 있는 건물 안에서 선거벽보가 불에 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화재 경보가 울리자 바깥으로 나온 자원봉사자는 불을 끈 뒤에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건물 복도에 붙어있던 선거벽보 한 장을 떼어내서 불을 붙인 것으로 보고 주변 CCTV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